이번 순서는 우리 제 옆에 있는 연정이 순서인데요 이 친구가 예전에 그 보기하곤 달라요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막 춤추면서 노래해야 되는 그런 친구예요 연정이 씨 노래 한 거 갈까요? 네네 이번에 보여줘 네 연정이 타이틀곡입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을 모조리 싸그리 다 가져가기 위해서 연정이가 이 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걱정하지마 연정이 목소리로 드릴게요 네 연정이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박수 크게 주세요 이거 서서야 내 노래니까 기억하면 이거 할텐데 눌러가세요 원 투 대고 반씩 크게 걱정하지마 신경쓰지마 나만으로 멋지게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마 신경쓰지마 신경쓰지마 내보내보내보마인 난 이대로가 좋아 위기가 없어도 이젠 안나 위기가 없어도 이젠 슬프지 않아 난 나대로 멋지게 잘 살고 있어 난 이대로 멋지게 잘 살고 있어 이제 그대가 그립진 않아 생각이 안 나 걱정하지마 신경쓰지마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졌어 고마워 자 이들 땐 다같이 손이 질러 필차게 박수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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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난 봐도 멋지게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너너너너너너너마 난 이대로가 좋아 니가 없어도 이젠 안아 니가 없어도 이젠 슬프질 않아 난 나대로 멋지게 잘 살고 있어 난 이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이젠 그때가 그립지 않나 생각이 안 나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졌어 다시 한번더 소리 질러 다시 한번더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원장님 일어나셨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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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